동물의 타고나는 맛, 선호도 이거 빈칸 문장이 보면은 빈칸이 여기 있는데 빈칸은 그러므로 타고날 수 있는 것이다 뭐가 타고나는지를 찾아야 되겠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요소들은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 동물 얘기네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예측 가능하대 그럼 왜 예측 가능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동물들은 예측 가능하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가 왜 나왔지? 과거 얘기 나오겠네 하고서 보니까 동물들의 조상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동물이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가 나왔구나 조상이 원하는 것이 현재 그 동물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은 그러므로 타고나는 것이다 뭐가 타고나는지를 찾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예시가 주어지지 고려해봐라 나트륨을 육지, 척추, 동물의 몸은 근데 뭘 포함해서? 포유류의 도즈를 포함해서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 여기 나와 여기는 도즈고 여기는 대시야 왜? 이게 나타나는 게 뭐야? 여기 바디스지 S 붙었지 그럼 도즈를 써야 되지 대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대스는 여기 컨센츄레이션, 농도 S 안 붙었지 그러니까 대수로 받아줘야지 도즈로 받아 두면 안 되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육지, 척추, 동물들의 몸은 포유류의 몸과 몸을 포함해서 갖는 경향이 있다 농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나트륨의 농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거의 50배 더 많이 육지에서 주요한 생산자의 농도보다 육지에서 생산자가 뭐야? 식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육지에서 주요 생산자인 식물들의 농도보다 50배 이상이다 그래서 육지, 동물, 납수름, 농도 50배 이상이다 식물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 하나 보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못 때문이다 육지, 동물들이 포함하기 때문에 진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의 입을 진화하다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 여기서의 입을 타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가 온 거야 이것은 부분적으로 육지, 동물들이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 그래서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세포를 근데 의존하는 어떤 요소에 의존한데 바다에서 흔한 요소가 뭐겠어? 소금 말하는 거지 나트륨을 포함해서 그래서 육지, 동물, 바다에서 진화했어 나트륨에 소금에 의존하는 세포도 진화시켰어 그래서 미리 말하면 이 육지, 동물이 소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식물은 부족하잖아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 To, Remedy가 치료하다잖아 여기서는 해결하다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랑 뭐 사이? 그들의 피로 그 소금, 나트륨에 대한 피로성 그리고 식물 안에서 이용 가능한 것 식물 안에 이용한 소금만 말하는 거겠지? 그거 사이에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은 동물들이 이만큼 필요해 그치? 50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식물에는 이만큼밖에 없어 이 차이를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식 동물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50배나 더 많은 식물 재료 식물을 먹을 수 있다 하면 되겠지? 50배나 더 많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야? 이 차이점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것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50배 이상 더 많은 식물들을 먹는다 그리고 배설한다 초가 과잉 이런 뜻이잖아 남는 거는 배설한다 그래서 50배를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동물들은 can seek out 찾습니다 다른 근원들을 나트륨의 다른 근원들을 그래서 아니면은 다른 거 찾는다 다른 방법 찾는다 소금맛 수용기 이거네 소금맛 수용기 짠맛 감지기 짠맛 찾아내는 감각기관 이런 거잖아 소금맛 수용기가 보상한다 동물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지 하는 것에 있어서 후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후자가 뭐야? 전자는 뭐였어? 식물 50배 이상 먹는 거 후자는 뭐야? 다른 거 찾는 거 다른 거 찾기 위해서 짠맛 감지기가 도와준다 동격이야 짠맛 감지기 후자의 행동하는 게 뭐냐면은 소금 찾는 거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큰 필요성을 소금에 대한 필요성을 그래서 보면은 자 정리를 해보면은 동물들이 조상을 보면은 원하는 거 알 수 있대 그런데 동물들이 육지 동물들이 예전에 바다에 살았었잖아 그럼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소금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근데 진화해서 육지로 오니까 식물에는 소금이 부족해 해결해야 되겠지 50배 이상 먹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음 여기서 빈칸에 맛 선호드는 따라서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되고